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4절밖에 안되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고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절고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5장에 나타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될 4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함께 원해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건 축복이고 또 우리 주변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정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지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자위같이 귀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의 그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착한 일로 하나님 앞에 제산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첫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화평의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좋은 것은 교회 갔더니 참 마음이 편하대 이게 참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도 집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 마음에 참 편해졌어 편하다는 말은 화평, 평화 다 그런 같은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우르는 이레네이라는 말이고 히보리오르는 우리가 말해서는 샬롬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사람은 점점 사랑과의 관계에도 적비감을 가지게 되고 화평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면은 사랑과의 사이에도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알려진 예술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명한 성만찬 그림을 그리게 될 때에 그 그리는 기간에 친구와 돈 때문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치고 박고 때리고 목덜미 움켜쥐고 그렇게 조금만 더 지나서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싸웠는데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말리고 나서 그래도 서로서로 화해해야지 그러니까 말로만 미안하다 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성만찬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됩니다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깊은 화해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 사건을 놓고 기록하기를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두뇌, 머리를 가졌다 해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 속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평화가 없을 때는 난 예술가도 될 수가 없고 사람던 사람도 될 수가 없다 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냥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화를 안 낼 때도 화를 내고 싸우고 인간관계에 깨지는 일을 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도 좋은 말이지만 학자들은 누리자 말보다는 누린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enjoy한다 그런 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은 죄인이 됐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집을 누란 당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죄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떠난 당자가 나쁜 친구 사귀고 세상 다 날리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죄 짓고 나서 죄를 용서 안 받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이 화평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주시는 평안이 부활하시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이 회개하라는 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 삶 속에 천국의 맛을 볼 것이다 그런 뜻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또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따로따로 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산받고 화평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과 이것이 하나가 돼요 영혼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까지 또한 그로말미야마 예수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갔다는 말은 헬라로 프로사고겐이라 하는 말인데 이건 접근했다 가까이 했다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배가 항구에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탓을 내렸다 그런 말 더 나아가서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육지를 왔다갔다 하며 볼일을 보고 재미있게 지날 수 있다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은혜나 평강은 항상 같이 갑니다 사도발은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서 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평강이 생기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평강이 없으면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평강을 화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드려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에라 13장에 보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인물이 잘 생긴 그런 다윗 임금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될 수는 어렵지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 여동생 다말이 인물이 고왔는데 배달은 암몬이라는 오빠가 사랑하다가 아마 육신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성폭행했을 때에 다말의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동생이 그렇게 될 때에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어느 날 잔치 초대해가지고 자기의 배달은 형 암론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 구슬랑 달맥으로 도망갑니다 1년 2년 3년 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생겼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재짓고 떠난 자식이지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때 요합이라는 장군이 그걸 알고 사람을 보내서 어떤 여인을 보내서 임금에게 잘 말함으로만 임금도 그걸 듣고 야 압살롬을 불러오는 게 좋겠다 3년 만에 그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불러 놓았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만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만나지 않아요 그게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요합을 불러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요합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합의 밭에 종들을 시켜가가지고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요합이 달려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안 오냐고 나를 불렀으면 임금님을 만나게 해야지 왜 못 안 만나게 시키냐고 그러냐 그때 요합이 다윗 임금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갔을 다윗 임금이 그를 끼얹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내용이 성경 3호의 1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옥했기 때문에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로 끝나지 않고 임금과 다윗 임금과 만나는 압살롬처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아직 임금 만날 그런 자격이나 있을까 그리고는 죄산받고 용서한받은데도 하나님께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에베스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룰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악의 딸이기 때문에 과거의 지연자가 있지만 형제를 때려 죽이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용서했으니까 임금의 일 보고 싶어서도 임금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갈 수 있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안 하는 압살롬 같은 사람 무조건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화해한 것 제 용서한 반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얻고 사람에게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자꾸 만나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은혜도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텍사스와 휴스톤에서 텍사스 휴스톤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영적인 큰 일을 한 시무원 시모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30대입니다 그는 흑인에 아마 인종차별을 받았는지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액구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고 늘 주님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말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흑백차별이 심해서 짐크로우라는 그런 법안에 의해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으니까 휴스톤에서 성경학교에 가가지고 좀 배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함이라는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도 지켜야 되고 저분이 비록 흑인이지만 공부를 지켜야 될 텐데 그래서 옆방에다가 혼자 그 사람을 두고 여기서 문 열어놓고 여기서 가르치면 저기서 돋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들은 이 시모어라는 사람은 나중에 로스앤젤레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로말미야마 유명한 1907, 1906년 저 로스앤젤레스의 30분들은 아주사에서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고 병고침 받고 예수 믿는 일이 몇 년간 계속됐고 그 뜨거운 불이 대한민국에 1907년에 와가지고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모어라는 그런 흑인이요 정말 앳구요 아주 볼품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담대하게 나가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런 일이 된 걸 믿으시고 우리가 화목 하나님께 구속받아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연회를 주셨고 성령 충만, 능력받는 그런 기도주셨는데 그렇게 그 축복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화목 체험하구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미래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생각하면 야 앞으로는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겠고 이런 위치를 올려주겠구나 그것만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느니라 야 이제는 내가 앞길이 보이는구나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로 다고 죄의 종로로 돼가지고 앞길이 어두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받고 나서 재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 앞에 희망이 제일 큰 것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은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놔도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요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시켜줄 때도 있습니다 스테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지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그 얼굴이 변하게 됐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의 인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편에서 신 것을 보느라 사도경 7장에 보게 되면 스테반이 변해버렸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할 나라 가면 우리 몸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스피리처 바디로 바뀝니다 영체로 바뀌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안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은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그를 점점 빛이 될 수 있도록 올려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고 성폭행복으로 몰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높이 하나님이 그를 영광받게 해주셨어요 그는 자기만 영광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 형제들 불렀습니다 그 형제들도 잘 살게 되고 그들도 영광받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때문에 그 부모나 그 어머니 그 아버지나 형들이 잘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래에 영광스럽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소 3장 2절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키하실 것이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 세상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 참 좋구나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기뻄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있는데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받고 살고 미래에 축복을 즐거워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란 중에도 이런 하나님과 화목해서 의리를 체험한 사람은 본문에 보면 환란 중에도 그는 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3절 4절 거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환란과 고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고난받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임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 그냥 일하지 못해 고난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장시켜가지고 치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훈련받는다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는 것이지 고난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자기 중심의 인간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강해진 후에는 더 이제 강해진 후에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야 이게 훈련이나 공부나 그다지 고난이지만 참 귀한 것입니다 더 심한 고난과 환란이라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기쁨까지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님은 14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그가 전체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성경을 보니까 감옥소에서 성경에 365번 어떤 6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우니까 1년 365일 날짜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구속받은 자다 이 어려운 일도 변하여 복이 된다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걸 발견하신 분인데 그분이 혼자 독방에 아마 14년간 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독방에 오래 있으면서 그는 조금 더 그 감옥생활에 힘들지 물론 힘든 게 있었겠지만 생각 밖으로 힘 안 들게 그리고 기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글에 쓰기를 제게 그 기간이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뻄을 하나님을 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뻄이란 이 세상엔 어느 것에도 견딜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마치 수십 리 뻗어있는 그 시골의 아름다운 광경을 정상에서 보다가 내려온 것 같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감옥에 있을 때는 도리어 높은 데 올라가서 아름다운 편한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나오니까 도리어 그게 없어지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성공을 못해도 주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으니 또 하나님이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니까 그로 인하여 평화도 가지시고 또한 기쁨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크게 쓰는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부흥되는 배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먼저는 그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더군요 개척교회 하면서 작은 교회 하시면서 40일 금식까지인가 했는데 금식 끝나고 잘못되고 돌아가셨어요 걔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 일하는데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그런 글을 목사로 부르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렸을 때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간정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생만 자꾸 시키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으로 안 부르고 님자를 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 그냥 속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고난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 고난 때문에 그가 자신을 깨뜨리고 낮아지고 바스러지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리에서 11장 11절에 무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후에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징계받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생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중에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고난 중에 예수 닮아갑니다 십자가를 깎아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떨 때는 기뻐하게 되는 평강을 주는 고난 중에도 평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경아라는 여자 고등학생 있었는데 고3 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누워있게 되는데 그게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팔이 썩어가게 돼 오른팔이 썩어가게 돼서 이게 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밑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 다시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병상에서 정말로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학생인데 팔까지 자르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팔을 자르고 나서 그가 찍은 사진을 보면 얼마나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찍는지 찍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팔 자르려고 들어갈 때도 나는 담담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런 거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평안하다가도 돈이 좀 없으면 몸이 아프면 또 때로 안 되면 평안을 뺏기고 맙니다 그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 것도 없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갖고 해보십시오 도대체 평안할 수가 없는데도 평안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까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후안 카를로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오셔서 목회하셨고 그로버트 실로 목사님이랑 수정교에서도 목회하셨죠 이분이 목회를 할 때에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팔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찰량도 생기고 졸도까지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편두통 때문에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간 것이 세번이 냈답니다 편두통이 그렇게 무서운 모양이지요 하여튼 여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이 병원 저 병원 유럽 미국 또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신경과 의사 다 찾아가고 좋은 약까지 먹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받고 그랬는데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골로세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 그래서 그게 가슴에 딱 부딪혀와서 모든 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대로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받아준다는 말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설교자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오리투자 목사님은 목회자지만 말과 행동에 늘 제의식이 있어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잘하지만 더 잘해야 되는데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이게 항상 있어가지고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죄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혈투를 하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너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스럽다는 것이지 내가 만족스러운 예수의 피가 너에게 불만스럽다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그룩하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그는 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지금 죄도 용서하셨고 과거도 용서하셨고 하포로 지을까지 다 용서하시는 것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 속에 있구나 물론 그때 우리가 또 해결해야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너무 완벽주의에 빠졌구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기로 하니까 이 진리의 눈을 떠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쁨이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나 자신을 껴안아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껴안아주고 야 너는 사랑받은 존재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전쟁이 끝났는데 놀랍게도 3주 지나서부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 편두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지금까지 편두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그게 줄어들면 그게 우리 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쳐서 그 아무리 차다가도 의사들도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식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있는 그런 갈등들 이에 하나님의 제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그냥 믿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간 것을 믿고 고백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환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바른 꿈을 갖게 됩니다 바른 직업을 갖게 됩니다 바른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환란은 인내를 나아요 인내를 하면 연단을 받습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참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런 고생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도 그런 고생하는 사람 돕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을 도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직장 택할 때 그렇게 택한 사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눈이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가웠어야 되더라고요 강용호 박사님의 아들 같이 우리 아버지가 눈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나는 의사가 돼야 돼 안 가워사가 돼가지고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좀 고쳐줘야 되겠다 재판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검사 판사 도움을 얻었지만 잘못돼가지고 법이 잘못돼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재산을 날린 사람 자식 중에서는 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세상 잘못된 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변호사 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 나처럼 하나님 떠나가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죄의 용서함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런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런 일을 일으키는 마귀에 관해서 분노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 안 받으면 분노심이 안 생겨요 삼손이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불리스 사람들을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분노 모세가 분노가 생겼어요 자기 동족들끼리 동족을 때려 때리는 그 에지프트의 사람을 보고 분노가 생겨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분노가 생겨서 말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적인 조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룩한 분노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뽀빠이라는 그런 만화와 또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뽀빠이는 배를 타는 마드로스죠 옥수수 파이프를 항해사인데 옥수수 파이프를 물고 다니고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느냐 올리브라는 여자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올리브가 막 고생당하면 그걸 보고 큰 화가 나지만 힘이 없는데 나중에 점점 막 분노하기 시작하면 혈압이 오르다가 뭘 먹어요? 시금치를 칵 먹으면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때려잡습니다 이 분노, 이 거룩한 분노에 들어가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었었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그냥 참고 견디다가 그 뽀빠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아서 더 못 참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그냥 한바탕 하면은 마귀가 도망가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에 그런 분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너 그 고난받을 때 얼마나 힘드니 그거 마귀가 주는 거야 그거 죄가 주는 거야 너 이제 너의 고난의 문제도 나의 도움을 받아 뭘 먹어야 돼요? 시금치를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아서 너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는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재산받은 자에게 의로 어렵게 부른 자에게 네 가지를 주신다 그랬어요 화평을 주십니다 어쩌든지 화평을 충분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을 해보고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과 능력과 말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왕과의 교제를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주실 창차의 영광 미래의 천국의 영광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점점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나아가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됐는데 왜 하나님 얼른 부르지 않습니까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복음사당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 네 단계를 잘 받으셔서 힘과 사랑과 능력을 얻으셔서 그런 열매 맺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아직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화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화평 보잘 끝없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준 걸 흠뻑 받아들여서 제사 안 받고 영혼의 상처가 치료 안 받고 참 평안이 영육 간에 넘쳐 어려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가자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받아야겠습니다 사랑 받아야겠습니다 축복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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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